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양산을 향한 수사의 칼날. 지금은 문재인의 딸 그리고 전사의 이걸 고리로 거대한 복마전을 풀려고 하는데요. 현재 추석 앞두고 가장 큰 뉴스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계가 되겠죠. 검찰 청와대 직원 문다혜 가족 위에 태국가서 집 매입을 도왔다. 이런 것도 전부 비리 혐의로 볼 수가 있겠죠. 권력을 이용한 부정한 짓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권성동 문다혜 돌에 맞은 개구리가 아니라 모렴치한 캥거루다. 이것은 캥거루 게이트다. 권성동은 잘합니다. 박수씨입니다. 매일신문 권성동 문다혜 억울한 개구리 아니야 모렴치한 캥거루 문다혜 태국 이주도원 전 행정관 법원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예상된 바입니다. 증거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면 다 술술 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제주도 별장이잖아요. 이걸 갖고 둘러대는 과정인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지금 송기인 신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절친이죠. 송기인 신부까지 등장을 했고요. 돈 세탁 냄새가 물씬 물씬 풍기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이 이미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뭔가 이렇게 부중한 돈이 왔다 갔다 했다. 부적절한 방법으로 돈 세탁했다는 정황을 잡았다고 볼 수 있겠죠. 곽상도가 옛날에 주장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사실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이분은 50억 클럽 그것만 아니었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아깝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숙의 딸 정말 우리 언론에서 표현을 문재인의 아픈 손가락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정말 대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중퇴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문의 가족 내력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의외로 이 사람들은 가족 내력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의욕이 많고요. 문 본인이 벌써 북에서 내려온 인물로 그 모친이 그동안 같이 살았던 그 모친이 진짜 생모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사실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을 이렇게 보이게 되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뭔가 너무도 어두운 과거가 있는 의욕 가득한 그런 어떤 가족 내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도 많이 없고 그리고 이 문재인에게 덜 씌워진 여러 가지 의욕 혐의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문현동 검도굴 사건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인 어선 칼부림 사건 그 선상 칼부림 사건요. 뭡니까 페스카마입니까? 그것까지 이렇게 그리고 또 과거 오대양 유병은 그 사람 이야기까지 세월호 때 말이죠. 그 오대양 아시죠? 세월호 선주. 거기까지도 다 연결된 인물이잖아요. 그 밖에 뭐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그렇고요. 태양광 관련해서 그렇고. 그리고 울산 시장 선거 그리고 또 서해 우리 해수부 공무원 어떤 그 사건 그리고 이제 탈북 청년들 또 강제 북송 사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야말로 게이트의 집대성이다 할 정도로 많은 의욕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파헤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지금부터 드디어 그 거대한 의욕에 흙막을 캐기 위해서 지금 문을 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문이 바로 문다혜 그리고 전사위입니다. 그런데 전사위는 제가 어제도 방송을 했습니다만 얼굴이 없어요. 아무리 인터넷 공간을 찾아다녀봐도 얼굴이 나와 있는 게 없어. 문재인 가족 다른 사람들의 얼굴은 다 수도 없이 수천 장 뭐에 나와 있는데 없다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벌써 무슨 거대한 흙막이 있다. 미스터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언론이 현재 관심을 끌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제주도 별장권입니다.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소유 제주도 별장 압수수색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얼마 전에 나갔죠. 문재인의 지인 노무현 대통령의 절친이 되겠죠. 절친이자 또 이렇게 서로 존경하는 사이 이렇게 알려져 있죠. 송기인 신부로부터 2022년 매입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너무도 큰 의욕이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거 오늘 한번 알아보고요.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건영 문다혜 제주도 별장 공유 숙박사업장인데 검찰의의도 불순하다. 지금 현재 문재인을 대변하는 인물은 바로 윤건영 의원이죠. 문재인 퇴임 후 기존 주택을 팔아서 예의반 것이다. 타이스타제 사건과 무관한데 압수수색 들어갔다. 검찰이 지금 소설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문다혜 씨의 제주도 협재해수역장 인근 별장입니다. 아주 자리 좋은 데 있네요. 그래서 이런 곳은 인기도 많고 그리고 일단 매입해놓으면 계속해서 값이 띄겠죠. 투자 수단으로는 굉장히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문재인의 전사이 서시 흔히 우리 언론에서 서시 서시 그러는데 이름이 서창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바로 제임스 서입니다. 제임스 서 영어식 이름이죠. 제임스 서 이 사람의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가 제주도 별장을 취득하는 과정 등에 비정상적 움직임을 현재 포착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이것이 알려지자 일파 만파 파문이 지금 확산되고 있죠. 문다혜가 이혼 후에 독립세대주로 취득한 제주도 한림읍에 위치한 이 별장은요. 2022년 7월 문재인의 멘토로 불리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그 당시 가격 3억 8천만 원에 구입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억 8천만 원. 결국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는 문다혜가 이혼 후에 돈이 없어 2022년 문재인의 퇴임 무렵까지 청와대에 거주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돈의 출처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거지가 되어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지금 빌부터 살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 돈의 출처가 문재인 부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문다혜와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은 불을 벗었 뻔하죠.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경제 개념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통념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야말로 이것은 경제 공동체 그 자체 아닙니까? 현재 검찰 수사의 초점은 문다혜가요. 이혼 후 단기간에 어떻게 3억 8천만 원을 조달했는가. 이게 정말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이 바로 전주지검 아닙니까? 거기 형사 3부 한영규 부장검사인데요. 지난달 8월 3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문다혜 자택과 그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전시기획사 제주도 별장 등을 그 당시 압수수색했었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등 조정동 같은 이런 유력 언론사가 전부 다 보도를 했었는데 검찰은 올해 초 김정숙을 대신해 문다혜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김정숙의 친구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정숙에게 딸 문다혜한테 돈 좀 붙여달라라는 부탁을 받은 A씨가 문다혜에게 5천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보낸 사람 명의를 000 A씨 이름입니다. 000 김정숙. 가령 그 A씨 이름이 말숙이라면요. 말숙이 김정숙 이렇게 6자 글자로 입금을 한 겁니다. 그 사실을 검찰이 파악을 하고요. 이거 걸렸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이 5천만 원은 보자기에 산 채로 청와대 직원 B씨를 통해 문재인 A씨에게 전달됐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문다혜가 이혼 이후에도 경제적 공동체였다는 사실은 이걸 보더라도 명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함께 살았다라는 것도 그렇고요. 아무튼 이런 사실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문재인의 뇌물죄 성립에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검찰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전사의 서실을 특채하고 문다혜 가족의 태국 이주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죠. 검찰은 이들이 경제 공동체였다는 것을 근거로 직접 뇌물 혐의 또는 부정 처사 후 수혜, 사후 수례라고 그러죠. 수례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다혜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문재인에 대한 혐의가 뇌물수수 등 피의자로 지금 적시되고 있고요. 뇌물 액수도 특정했습니다. 뇌물 액수는요. 문다혜가 현재 이혼한 전남편 서창호가 2018년 7월에서 2020년 4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 이스타 제스의 임원으로 취업해가지고요. 그 당시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총 2억 2,400여 만 원이 소위 뇌물 액수가 됩니다. 자 문다혜가 서창호와 이혼한 이후에 전달된 비정상적 거래는 여러 차례 있습니다. 검찰은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양해일의, 양해일이라는 인물도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딸 양이네스와 문다혜 그리고 김정숙 사이의 타이 이스타 제스 특혜 채용과 관련해 돈이 오간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5월이 알려지면서 또 발칵 이런 상황이었었죠. 양이네스는 프랑스 국적으로, 국적이 프랑스인데도 청와대에 또 근무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재임 기간인 2017년부터 5년 동안 청와대 부속실에서 김정숙의 의전을 담당했던 그런 직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지금 책 디자인 편지 비용이죠. 이것 또한 크게 의욕을 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액수를 너무도 크게 부풀렸다라는 논란입니다. 문재인의 저서,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문재인의 운명. 이것을 편한 출판사 중에 한 곳이 문다혜에게 2억 5천만 원을 송금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액수가 너무도 크다라는 거죠. 여기 세계적 디자이너도 이 정도 금액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크게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이런 B급, C급들이 이렇게 많은 큰 돈을 받는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출판사 관계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문다혜가 디자인 편집 등에 참여해 2억 원을 줬다. 나머지 5천만 원은 빌려줬다라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디자인 비로 2억 원 그리고 5천만 원은 빌려준 돈이다. 이런 식으로 궁식하게 둘러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것을 진술이라고 어쨌거나 저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종합해보면 문재인이 받아야 할 돈을 문다혜가 받은 정황으로 비춰지고요. 이 또한 서로가 경제적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 다른 출판 관계자들은요. 책 디자인 비용으로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선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너무도 큰 차이잖아요. 적당한 돈이 200만 원, 300만 원인데 2억 원을 줬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5천만 원 빌려줬다는 것도 그것도 근거가 불확실해요. 아무튼 이것은 뇌물 혐의가 너무도 짙고 드디어 문재인이 그 딸과 그 전 사이로 인해서 경제 공동체로 엮인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문재인에게 줄 돈을 딸에게 대신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은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의혹 차원이 아니고요. 심정으로 완전히 굳어지고 있다고 물정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측의 반응은 당연히 이제 격렬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검찰 수사의 칼 끝이 문재인을 직접 겨눘다라는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자 문다인은 자신의 SNSX를 통해서 넷플릭스 드라마를 언급했죠.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의 한 구절인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라는 문장을 인용해 글을 쓰면서요. 돌에 맞아 깨진 듯한 창문 사진과 함께 게재한 이 글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빗댄 것으로 해석됩니다.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죄 없는 자신이 억울하게 얻어맞았다 이런 식이죠.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성동 의원이 어쩌다 맞은 돌에 맞은 개구리가 아니라 너는 캥구리족이야. 부모 품에서 이래저래 이렇게 빼먹은 거기서 어떤 나쁜 짓을 한 캥구르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규정을 했죠. 자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현재로서는요 문재인을 대표하는 대변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검찰이 별건 수사는 물론이고 먼지트리식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아까 제가 잠시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주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은 물론이고 문다혜 관련 수사는 고발된 범죄 혐의 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만 수사 중이다. 그리고 문다혜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며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진행한 적법한 수사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갈수록 흥미로운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드디어 이제 걸렸다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너무도 많은 의혹과 혐의가 이 사람 뒤에는 있거든요. 이 사람이 대선 주자된 과정도 미스테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원래 예전에는요 청와대 비서실장을 끝으로 끝냈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정치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문재인에 대해서 재인아 너는 정치가 맞지 않아. 넌 정치하면 안 돼. 정치하지 마. 이렇게 이제 충고했다라는 말도 다 알려져 있고 그리고 유시민이라든가 등등 이광재 안희정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원래 친노의 적통으로서 아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친노 중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친노 좌장 위치에 딱 들어간 거야 이게. 친노 중에 핵심 동시문 안에 들어있는 동시문 안에 있는 인사들 중에는 나이가 가장 많았던 거죠. 제가 거론한 그 사람들 중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좌장이 됐고 어느 순간 갑자기 대선 주자가 된다면서 출마를 딱 합니다. 그때 처음에 나와서 대선 후보가 되잖아요. 그때 김두관하고 어느 정도 경쟁하는 모습이었는데 게임이 안 되더군요. 압도적으로 문재인이 이기더라고요. 그때 그 과정을 사람들이 의혹을 갖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대선 후보가 되었느냐. 그냥 보통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조직도 있어야 되고 사실 중요한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없는 대선 후보가 승리한다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노무현이 대선 후보가 될 때는 조금 예외적인 게이스인데 그러나 노무현도 그 뒤에는 김대중이 있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지켜보다가 나중에는 가능성이 좀 보이자 적극적으로 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도 아마 갔을 겁니다. 조직은 물론이고요. 그런 식으로 문이 갑자기 저렇게 떠오른 데는요. 안희정도 아니고 이광제도 아니고 유신민도 아니고 김두관도 아니고 그건 사인이 원래는 신호를 대표한다고 했거든요. 원래는 그건 네 명이.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대선 후보가 되어버린 거야. 그리고 1차전에서는 박근혜 대표에게 졌지만 결국 나중에 장미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었지만 이것 자체도 거대한 의욕입니다. 그 돈들이 그 조직들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다 밝혀야 될 내용들이고요. 지금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양산을 향해서 검찰의 칼날이 목을 조여가고 있습니다. 정말 거대한 어떤 고구마 줄기가 뽑히는 과정인가라고 생각하면 정말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정의 구현은 늦어도 늦은 게 아닙니다. 하기만 하면 제대로 되는 거죠. 누리PD의 김준희였습니다.